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것들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강의자료 띄워볼까요? 강의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 단어의 묶음들이 좀 나와 있어요. 오늘 이 20개의 단어를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영어라고 하면 보통 읽기, 쓰기, 또 뭐 있죠? 말하기, 듣기. 이 네 가지 영역이 정말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도 이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이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드라마틱하게 점수도 좀 올리고 네, 뭐 점수뿐만 아니고 초보자분들께서 영어 느는데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어휘 수준을 올리는 것들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자주 쓰는 녀석들 가지고 왔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빨간색 보면요. tap water, 뭐 something to drink, part time, grow up과 같은 단어 가지고 왔어요. 하나로 된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있는 단어들을 볼 거예요. 자, 오늘 이 20개랑 이 각각 단어들마다 3개 문장씩 총 어, 하면 얼마나 되죠? 어, 60개, 80개 정도 되는 문장들을 좀 볼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어, 첫 번째 배울 단어는요. 플라스틱 백이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잠깐 혼란이 왔어요. 어, 보통 우리가 60개 배우는데? 맞죠? 20개 곱하기 3이면 60개 문장이고요. 60개 문장 같이 보실 거고요. 첫 번째 배우실 플라스틱 백은 우리가 흔히 가게 갔을 때, 편의점 갔을 때 비닐봉투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비닐봉지가 바로 플라스틱 백이에요. 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요 마이크 아래 요런 재질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어, 영어에서는 왜 이 비닐봉다리를 플라스틱 백이라고 할까요? 네,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우리가 흔히 비닐이라고 하는, 이 비닐봉지라고 하는 걸 플라스틱 백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게 아마, 어, 뭐 비닐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이게 다 석유에서 나온 석유화합물이죠. 석유에서 이제 추출하는 녀석 가지고 만든 거라서, 어, 얘네들 기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나 이거 무거워서 이거 다 못 들고 갈 것 같아요. 저, 비닐봉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Can I get a 플라스틱 백? Can I get a 플라스틱 백?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어떤 거 필요할 때 뭐라고 했죠? Can I get? 던지시면 돼요.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뭐요? A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요 문장만 사실 외우셔도, 네, 우리 비닐봉지 주세요.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요. 두 번째 줄 보면요. Could you put them in a 플라스틱 백?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ould you, 너 해줄 수 있어? 공손하게 물어봤습니다. Put, put은 어떤 거 놓다, 내지는 넣다. 그것들, put them, 걔네들 그것들, 그 물건들 좀 넣어줄 수 있어? 어디요? In a plastic bag. 비닐봉지 안에 그것 좀 넣어줄 수 있어요? 라는 부탁. 뭐 위에 거랑 일맥상통하죠. 아니면 마지막 문장은요. What's in the plastic bag? 누가 이렇게 검정 봉다리 들고 가고 있나봐요. 어? 그 비닐봉지 안에 뭐가 있어? What's in the plastic bag? 이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플라스틱 백, 우리는 이제 비닐, 비닐. 물론 이 비닐도 영어예요. 영어인데, 이 머릿속이 잘 안 떠오를 때 있는데, 이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백, 내가 외국 가서 뭐 사면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백. 계속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배울 문장은요. 요거 뭐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W-O-R-L-D. World. 뭐예요? 세상입니다. 월드컵. 우리 얘기하잖아요. 월드. 세상에서 축구 잘하는 나라도 다 모아서 축구 경기하는 게 월드컵이죠. 그래서 월드 하면 세상인데요. 인 더 월드, 세상에서. 자, 여러분 더는 언제 쓸까요? 아, 저희 아이가 어랑 언, 더 쓰는 걸 몇 번 배웠는데, 또 얼마 전에도 학원 숙자, 뭐 숙자 하더라고요. 봤더니 하도 틀리고 있어요. 어,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돼요. 뭐 이게 수많은 예외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 이름을 가진 명사 앞에는 대체로 거의 다, 하나 쓸 때는 어 아니면 덜을 써줘요. 아니면 그게 없으면 뒤에 보통 S를 붙여줘요. 예를 들면 강아지 한 마리 어덕. 그죠? 아니면 덕스라고 강아지 한 마리 아니면 강아지 여러 마리들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 있을 때 어 아니면 더 쓴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어 쓰고 언제 더 써요? 세상에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앞에 어 붙여요. 예를 들면 강아지 한 마리 어덕, 고양이 한 마리 어 캣, 책 하나 어북 해줍니다. 어, 근데 더는 언제 써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녀석 앞에 더 씁니다. 어, 하늘 떠 있는 더 선, 해, 태양이요. 달이요, 더 문과 같은 거 쓸 때 더 써준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초고, 다만 우리가 늘상 어려워하는 녀석은 뭐냐면, 어, 이 더가 문장 갑자기 중간에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 어, there is a dog이라고 하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 거기선 어덕이에요. 왜요? 세상에 많은 강아지 중에 한 마리. 근데 우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메리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강아지라고 얘기하면 뭐죠? 여기선 어덕이라고 얘기 안 해요. 더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어 라고 이야기 앞에서 한 순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언급한 거, 뒤에서 얘기할 때는, 덜을 쓴다. 이렇게 얘기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종종 얘기할게요. 이번에 문장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are the best mom in the world 돼요. 자, in the world. 이 세상. 우리 이 세상 몇 개 있어요? 뭐, 뭐, 저기 뭐, 세상에 여러 개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하나가 있다고 믿는 게 이제,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는 거예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근데요, 뭐라고 했어요? You are the best mom. Best. 최고의 엄마래요. 세상에 최고의 엄마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볼까요? 러시아 is th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The largest country. Country, 나라예요. Largest는요?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앞에 왜 더 붙었을까요? 세상에 제일 큰 나라는 몇 개 있어요? 하나입니다. 1등 러시아. 2등은요? 캐나다. 그죠? 1등은 러시아 하나뿐이에요. 그 밑에 문장 볼게요. It's the only one in the world. 뭐, 예를 들면 세상에 하나 있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 있는 거. 뭐, 엄청나게 좋은, 뭐, 어떤 보석. 보석이 하나 있어요. 야, 이거. It's the only one. 오로지 하나 있는 거래요. Only, 오로지, 원. 하나랍니다. 어디서요? In the world.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가 세상이 제일 커? 엄마, 세상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뭐, 이거 세상에서 하나 있는 거야? 어디 세상에서, 세상에서 표현하고 싶을 때, 문장 뒤에다가, In the world 붙여주시면 되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T-O-G-O예요. 이거 뭐예요? T-O-G-O예요? 아, 월드컵에, 예전에 우리나라랑 붙었던 T-O-G-O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T-O-G-O 아니가, 이거? T-O-G-O죠, T-O-G-O. T-O-G-O고요. 어, 우리나라에선 보통 이제, T-O-G-O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T-O-G-O라고 해외 가서 써있는 경우도 있고, T-O-G-O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 요새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영어 잘 못하시는데, 어, T-O-G-O 이런 거 써있으면 잘 아세요. 왜요? 너무 많이 쓰니까요. 그죠? 여기 있는 T-O-G-O는요, T-O-G-O의, 어, 외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T-O-G-O보다 T-O-G-O를 쓰실 상황이 훨씬 더 많으실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요거는 그냥 제가 맨날 맨날 외우라고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을 문장입니다. 미국 갔어요? 캐나다 갔어요? 유럽 갔어요? 우리한테 영어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먹, 햄버거 시키면요? 커피 시키면요? For here we go. 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 빨리 해볼까요? For here we go. 어, For here or to go. 에요. To를, 루 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T-T-T-T-T, 루 보다 루. 하는 게 더 입이 편하니까, For here or go.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게 사실은 투 고다. 투 고는 뭐예요? 원 고, 투 고, 쓰리 고, 더블 이런 거, 에, 그, 그, 그 놀이 아니고, 투 고, 포장해서 가지고 간다는, 테이크 아웃이요. For here,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or, 아니면, to go, 가지고 가실 거예요. 라고 하면 대답이요? 가지고 갈게요. To go, please. 여기서 먹는다면요. For here, please. 라고 해주시면 좋겠다. 어, 아니면 밑에다가 이제 문장 나와있죠? 투 버거즈, 투 고, 플리즈. 햄버거 두 개, 투 고, 가지고 할게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투 버거즈, 투 고, 플리즈. 뭐 여기다가 여러분 먹고 싶은, 어, 뭐, 카페, 라테 하셔도 되고요. 뭐, 아이스메리카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만 하고, 투 고, 플리즈. 해주시면, 어, 테이크아웃 하실 수 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보면요. 하우스 와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어요. 어, 여러분 하우스 와인이라는 거를 한국에서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하우스 와인이라는 건, 그, 제가 하우스 와인을 처음 접했을 땐 그런 거예요.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근데, 이 와인이 한 병 다 시키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딱 한 잔, 어, 뭐, 밥 먹으면서 한 잔 내지는 반 잔만 먹고 싶을 때, 한국에서 하우스 와인이라는 거 보니까, 오, 싸네? 뭐, 8,000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우스 와인 하나 주사했더니, 와인잔에다가, 와인, 그냥 한 잔만 따라줘요. 어, 그래서, 어, 한국에서 생각하시면 그냥, 어, 뭐랄까, 그, 한 잔, 와인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가게 가면은, 하우스 와인 그냥 한 잔 파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와인 있고, 글라스라고 써있고, 바러, 병이라고 써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어, 원래 이제 하우스 와인은 그,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요, 레스토랑에서, 뭐, 자기들이 본인이 직접 만들었든, 아니면 어디서 공수해왔든, 본인들이, 본인들이 파는, 제일 이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와인, 하우스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병원을 먹지 않아도, 한 잔 한 잔 좀 따라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 하우스 와인 보시고, 가격이 좀 싸다. 그러면 그곳은 뭐다? 한 잔으로 주는 곳이다. 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병, 혼자서 한 병 먹긴 너무 많아요. 그죠? 둘이서 한 병 먹어도, 술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좀 취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I don't like a glass of house wine, please.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I don't like, I don't like, 저, 하고 싶어요. 주세요. 그죠? I don't like a glass of house wine, please. 이 문장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A glass of house wine,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커피 한, 커피 한 잔은 뭐예요? One coffee? 네, 원래는, A cup of coffee가 맞아요. 그죠? 어, 뒤에 있는 거예요. 와인 한 잔도 한 잔의 와인이라고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A glass 한 잔 of wine. A glass of house wine, please. 앞에다가 I'd like 붙여주시면 너무 좋은 문장이다. 어, 그리고 그 밑에는요. I ordered a butter of house wine. 네, 어, 이 집에서 파는 house wine인데, a butter, 그걸 한 병을 ordered. order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 order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Are you ready to order? 그죠? 들어보셨죠? 어, 주문하실 준비되셨어요? ordered, 그러니까 과거형이죠? 나, 여기 house wine 한 병을 주문해버렸어. 라는 문장이고요. 그 밑에요. We offer a glass of house wine for free. 좋은 문장이래요. for free 뭐였죠? 공짜로. 그죠? 우리요, 요새, 어, 이벤트 중이에요. we offer, 제공합니다. a glass of house wine. house wine 한 장 드려요. 어떻게요? for free. 공짜로 말이죠. 라는 문장까지 봤고요. 어, 뒷장 가볼까요? 자, 여러분 뒷장 보시면요. 네, 친절한 영어교실 하고 나와 있는데, 어, 여러분이랑 같이 요거, 어, 좀, 잠깐 빠르게 읽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굉장히 짧아서 한 30초면 될 것 같고요. 이 친절한 영어교실은 어떻다? 네, 유튜브랑 다르게, 어, 여기 보시, 보이시는 이 7권의 책을 가지고, 그, 이미 380강의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여전히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유튜브 강의랑 다릅니다. 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 공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미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접속되시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친절한 영어교실 이제 런칭한 지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아, 1년 다 돼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후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학원도 다녀보고, 여러 강의도 찾아서 들어보았지만, 이해도 잘 안 되고, 금방 잊어먹고 해서 계속 영어 강의를 찾아보던 중에, 유튜브에서 이지쌤 강의를 듣고,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강의라고 생각해서, 이 친절한 영어교실을 신청하게 되셨답니다. 영어 초보자이기도 하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영어교실은 정말 배우기, 다음 장이요, 쉽게, 어렵지 않게 강의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대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가면 실명을 써주셨는데, 뇌세, 뭐, 이미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영어 업체 중에서 아마 매출이 제일 높은, 막, 1년에, 몇백억씩 파는 업체가 있어요. 그 강의보다 더, 배우기 쉽게 되어 있어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엄청 큰 업체보다 이게 왜 더 좋고 좋다고 하셨는지, 물론 이제 저희, 제 입장에선 제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짱, 이게 1등이에요. 1등! 저한테는 1등입니다. 마는, 구조적으로, 요거는 영어 완전히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선전 많이 하는, 뇌세, 그렇고, 시원,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같이 단어 배우고 있잖아요. 20개 배우고 있는데, 그 20개 중에서, 최소한 15개, 그 중에서, 18개, 19개 정도는, 내가 그냥, 당연스럽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회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영어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요. 나 영어 읽을 줄 아는데, 괜찮아요. 여기 여러분 모르시는 발음도 많으실 거고, 아주 문법적인 기초부터, 기초공사 탄탄하게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하시면, 여기, 이 친절한 영어시업 최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자, 이제 쭉쭉 좀 나가볼게요. 제가 앞에서 단어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 20개 가야 되니까, 자, 탭, 워터, 여러분 탭, 워터 뭐냐면, 수돗물이에요. 이 탭이 뭐냐면, 그 뭔가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 탭이라고요. 탭. 수돗물 어떻게 나와요? 치거나? 치면 나옵니까? 네, 그래서 탭, 워터 하면 수돗물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제 생각에, 뭐, 정확한 수치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전 세계 수돗물 따지자면, 상위, 엄청 상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깨끗하고 맑기로는 우리나라 수돗물 엄청나게 상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회의 질이 별로 없잖아요. 저기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물에 석회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어, 물 마실 때도 뭐 탄산수도 많이 마시고, 맥주 같은 것도 많이 마시고, 와인으로 형태로도 많이 마시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돗물 참 깨끗한데, 그거 생각하시고, 외국 가서, 뭐, 예를 들면, 좀 진짜, 좀 가난한 나라, 좀 발전 안 된 곳 가서, 수돗물 마시면, 바로, 장염 바로 옵니다. 예, 그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가서, 양치할 때도 수돗물을 쓰지 않으셔야 되는 나라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탭 워더,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근데요, 식당에 가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면 물, 물병에 담아서 물 공짜요. 근데 이 공짜인 물이, 딱 마셔보면, 어, 이거 수돗물이네? 탭 워더? 어, 탭,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 안 시키면, 그냥 나오는 건 탭 워더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탭 워더, 수돗물보다 안 좋은 수돗물을, 거기서 그냥 주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butter, 이 병에 들어있는 물, 식혀드셔야 됩니다. 그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문장이요, don't drink tap water,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don't drink, 드시지 마세요, tap water, 수돗물 드시지 마세요. it's not safe to drink tap water, 진짜고요, 제가 옛날 때 인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에 수영장 갔다가 놀다가, 그 수돗물, 그 수영장 물 먹고, 진짜로 한, 한 3일 정도 거의, 사경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그때, 그때가 스물, 다섯,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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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젊지 않았으면, 제가, 이 고국당을, 와, 그 정도로 아팠어요. 먹고, 토, 계속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그게 이제 물갈이, 모르겠어요, 저는 물갈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는 진짜 인도에서, 와, 진짜, tap water 조심하시면 좋고요, 그, 거기 인도 사람들은 거기 옷 입고 들어가요, 수영장에, 저 우리나라만 생각했죠, 수영장 깨끗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do you want tap water, or steal water, 이렇게 물어봐요, water please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steal water 하면, 이제 정제된 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steal water please, 돈 주고 사 드시는 게, 외국 가서 아프시면 고생이니까요, tap water, 수돗물이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a few people,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a few,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a few요, 네, 한국에서 이 few랑 a few를 같이 배워요, a few, few에서, few 거의 없는 이거, a few는 조금 있는 일이에요, 참, 참, 전 처음에 많이 헷갈렸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셨을 때, 전 진짜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 few, few, 제거해 버리시고요, a few만 알아두세요, few 거의 안 써요, 여러분이 말하시면서, few를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few는 있어요, a few는 그냥 몇 개 있는 거예요,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 a few days, 몇 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며칠, 몇 개, 뭐, 몇 시간, a few hours, 몇 주, a few weeks, 요런 거 쓸 때, 몇 개 있는 걸, a few라고 하고, 뒤에다가 people 붙인 거예요, 몇 사람이 왔어, 몇 사람이 갔어, 몇 사람이 있었어, 이런 거 쓸 때, a few 쓰시면 좋고요, 어,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a few people came to the party, 어, came, come, 오다의 과거형이죠, 왔었답니다, 어디예요, to the party, 어, 파티, 그 파티에, a few people, 몇몇 사람이 왔었어, 그죠, 몇몇 사람 하면, 때에 따라 달라요, 둘일 때도 있고, 셋일 때도 있고, 다섯, 여섯일 때도 있고, 그죠, 몇 사람 정도 왔었어, 우리나라 몇 사람 그거 똑같아요, there were only a few people, there were 뭐예요, there were, there are의 과거형이죠, 있었답니다, 뭐가요, only, 오직, a few people, 어, 거기에 오직 몇 사람뿐이 없었어, only a few people understood, understood, 뭘까요, understand의 과거형이죠, 오직 몇 사람만이 이해했었어, 라는 말,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break time이에요, 자, 어, 휴식 시간이란 뜻이고요, break, let's, take a break, 뭐 우리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죠, 이 break가, 어, 어떤 건 이제 보통, 깨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하다가, 일하는 그 시간을 깨고, 좀 쉬는 걸, 어, break time이라고 해요, time, 시간이죠, 그래서, 어, 휴식 시간을 break time이라고 한다, 뭐, 그냥 간단하게 명사니까, 외우기 쉽죠, 두 단어 합쳐서 명사, 휴식 시간, 쉬는 시간, 자, 문장 볼까요, what do you do at break time, what do you do, 뭐예요, what do you do, 만 쓰이면, what, 무엇을, do you, 당신은 하세요, 직업 물어보는 표현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what do you do,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인데요, 그 옆에, at break, at break time, 이라고 하면요, 어, 쉬는 시간에 뭐예요,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시간 앞에, as이 붙어졌습니다, 그죠, 어, as이 붙었고요, 뭐 for 붙을 때도 있고, in 붙을 때도 있죠, 다 뜻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올 때마다요, 헷갈리니까요, 그죠, break time is over, 휴식 시간 끝났어, I slept during break time, 여러분, slept는 뭘까요, sleep, 잠, 자다의 과거형, slept, 이고요, during 하면, 언제 언제,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break time, 그래서 나 휴식 시간 동안, 잠을 좀 잤어, 라는 표현, 다음 장이고요, 자, 다음 장 보면, 여러분, work out,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요게, 어, 제가, 자꾸 이제, 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그, 뭐, 저가 이제, 어릴 때 공부했을 때,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에, 곧잘, 곧잘 했는데, 어, 영어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영어 공부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왜요? 어, 그때 보면, 저희 때 이제 수능 시험 보면은, 막, 지문은 엄청 길고, 문법 같은 것도 이제, 보통 이제 수능 시험에, 저희 원래는 문법이 한 두 문제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저 수능 때는 네 개에서 다섯, 다섯 문제, 한 페이지가 다 문법이 나온 거예요, 엄청 싫어요, 이걸 쓸 일이 아무 때도 없었어요, 그동안 외국인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 방과 후 선생님이 외국인이었던 거, 빼고는 외국인이랑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학은 풀면 답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크, 근데 이제 그때 운동하다는 보통, 워크아웃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엑서사이즈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는 걸로 착각했어요, 왜? 책 속에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엑서사이즈보다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 운동하는 거요, 워크아웃, 워크, 일해요? 아웃, 밖에서 일해요? 어, 요거 이렇게 아시면 안되고, 두 개 합쳐서, 워크아웃, 운동하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워크아웃 하면, 좀 더 그, 뭔가 이 근육 같은 거 키우는, 그런 느낌이 더 있어요, 어, 그래도 그냥 우리 운동하다로, 우선 알아두셔도, 괜찮겠습니다, I 워크아웃 at the gym every day, 어, 저요, 워크아웃, 운동합니다, 어디서요? at the gym, dream 하면, 어, dream 하면, 그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에서, everyday, 매일 일해요, 매일 운동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워크아웃, 왜 현재 형태로 썼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 제가 요새 늘 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현재 형태로 쓴다, 그리고, 또 알아두셨거든요, at the gym 이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 장소 앞에는, at, 를, 어, 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요, how often do you work out, how often, 얼마나 자주, 당신은요, 워크아웃, 어, 운동하시나요? 그죠? 얼마나 자주 운동하세요? I work out five days a week, 여러분, five days a week, 무슨 표현일까요? five days, 5일 동안 일합니다, 언제요? a week, 일주일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5일 동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없어요, 그냥 five days, a week,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은요, once a week, 그죠?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 five days a week, 일주일에 다섯 번이다, 워크아웃 운동하다까지 배웠고요, 다음 창이요, 자, 다음 창 보면요, office hours 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office 하면요, 사무실입니다, 그죠? hours 하면요, 시간이에요, 사무실 시간, 한국말로 하면, 운영시간 내지는, 영업시간 내지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office가, 열려있는 시간을, office hours 라고 해요, 그, 한국에도 가끔, 그, 어디서 봤을까? 교수님 방 같은데, 앞에 같은데 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한다고, office hours 라고 써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office hours 하면, 아, 여기 열려있는, 사무실 열려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 탁, 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의 운영시간은요, hour, 우리의죠, 우리의 office hour는요, from 9am to 5pm, 여기서, from, 어디어디로부터, 9시로부터, to, 5시까지, 요 표현 진짜 많이 있어요, 학생때는 어떻게 외우냐, from A to B에서, A로부터, B까지, 뭐 어떤, 부산부터, 서울까지로도 쓰이고요, 9시부터, 5시까지로도 쓰이고요, from A to B 엄청 많이 외우는데, 고게 요거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요런거 쓸 때, from 9am to 5pm, 참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please, call, 전화해줘, during office hours, 어, 사무실 열었을 때, 운영시간에 전화주세요, 마지막 문장은요, what, what are your office hours, what, 무엇이에요, your, 당신의 office hours, 그 운영시간은 언제입니까, 너 언제 일해, 언제 오프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음장까지 하면, 이제, 겨우 10개째에요, 다 외우셨습니까, 앞에 거요, 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 내가 자주 받고, 외우고 싶은 녀석은, 좀 써보면서, 외우시면 좋겠고요, 배웠던 요단어들은, 우리 또, 제 강의에서, 어, 계속 나옵니다, 어,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의 목표는, 제가 오랜만에, 어, 다치고 돌아와서,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강의의 목표는요, 이렇습니다, 그, 요걸로 여러분이 막, 막 쓰셔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해서, 영어를 발전시키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해서 실패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때 되면 일주일에 뭐 2개, 많아야 3개 올라오는데, 그거 빠지지 않고, 쭉쭉 들어 나가시면, 뭐, 이게 시간이 좀 길더라도, 자연스럽게, 막, 왜냐면 외운 거는요,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 외울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어요, 머리가 싱싱한, 젊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평균에 보면, 8번째 외워진대요, 7번 까먹고, 8번째 외워진답니다, 다 외워, something to drink, 마실 거, 오케이, 딴 일 하다 보면, 집안일 하다 보면, 오늘 뭐 외웠지? 기억이 안 나요,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근데 나이가 점점점 들수록, 그 횟수는 당연히 늘겠죠, 15번째 외우고, 16번째 까먹고, 15번째 까먹고, 16번째 외워서, 내 장기 기억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진도를 나갑니다, 왜요? 어, 복습하실 굳이 필요 없게, 계속 배운 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 배운 것들 나중에 문장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레벨이 막, 막 엄청나게,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고요, 쭉 들으시면서, 그냥, 습관처럼, 저랑, 사실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듣기 싫지만, 그죠? 저랑 같이 그냥, 이렇게, 수다 떤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부담 없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하실 분들,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 벌써 380강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두 번 들으신 분도 계시대요, 저희, 그럼, 그걸 두 번이나 들으셨다고, 제가 얘기, 어쨌든, 그냥 꾸준히 자주자주,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덜 들어주면 더 좋고요,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문장 볼까요, something to drink는요, something, 무언가고요, to drink, 마실, 그 무언가라는 표현이고요, 첫 번째 문장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자, would you like,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상대방한테, 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좀 교양있게, would you like, 원하니? something to drink? 어, 마실 거, 마실 거 좀 드릴까요가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은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십니다, 외우셔도, 따라하면서 눈 감고, 마실 거 드실래요? would you like, 원해요?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외우도 전혀 아깝지 않는 문장 그 밑에요,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이거 무슨 뜻일까요? can I, 내가 할 수 있어요? get you? get 하면 어떤 걸 얻다 그래요, 갖다, 사다 이런 건데, get you, 너를 얻어? 아니죠, 동사 뒤에 사람 오면 대부분의 경우엔 뭐예요? 너에게예요,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get you, 너에게 뭐를요?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뭔가를 가져다 줄까? 너, 마실 것 좀 줄까? 라는 표현이에요, 어, 위의 문장, 아래의 문장, 어, 큰 틀에선 의미가 같다, I want something to drink, 나, 나 뭐 마실 거 원해, I want something to drink, 자, 마실 것, 예를 들면 콜라, 사이다, 뭐, 물, 이런 거 특정하지 않고, 야, 마실 것 좀 줘,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마실 게 바로 something to drink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half day라는 문장이, 어, 단어가 있죠, 자, 우리, have, 하면 한국말로 보통 하프라고 해요, 그죠, 축구할 때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습니다, 그죠, 전반전이랑 후반전 갈 때,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보통 있어요, 중간에 쉬는 거고요, 이거 영어 발음은 하프 아니고, half, 라고 해요, half, half, 그죠, half, 그리고요, day는 하루, 날이니까, half day 하면, 반나절입니다, 하루를 절반으로 쪼갠 거, 자, 문장 볼까요, I work half day on Saturday, 나 work, 나 일해요, 얼마, 얼만큼이요, half day, 반나절이랍니다, 토요일날요, I had a half day trip to Seoul, 하면, 나, 반나절짜리, 서울 여행을, had, 했어, had, 가졌어, 그죠, I took a half day off yesterday, 여러분 여기서, off 뭐예요, off, 없던 거 없는 거고, 보통 이제, 여기서 느낌은 뭐냐, take, 내가 취했답니다, 어떤 시간을 좀 취했는 것 같아요, off 하면요, 일 없는 시간, 그죠, 나 휴가, 뭐 아니면, 그 B번 같은 거, I took a half day off, 나 그냥, 한 절반, 반나절 정도 쉬었어, yesterday, 어제, 쉬었어, 라는 표현이고요, half day가 여기서 딱 보면, 절반 날 딱 여러분 감 오시겠지만, 그죠, 감 오시겠지만, 내가 실제로 절반, 라고 하려면, 잘 안 떠오릅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쉬운 문장, 쉬운 단어 나와 있죠, come out, 하면 come은, 오는 거예요, out은 밖으로, 그래서, 나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다 언제 써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너 어디야, 어, 얼른 나와, 집에서 나오라고, come out, 그러니까, 뭐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어떤 가수 앨범이, 앨범이 나왔대, 아니면 어떤 걸, 뭐 어디 안에 있던 거, 속사를 쫙 눌렀더니, 과즙이 쫙 나왔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어디 안에 있던 게, 쫙 나오는 느낌이, come out이고, 어, 오는 거, come out이다, 느낌이다, I can't come out tonight, 나 오늘 못 나가, 그죠, 그 밑에요, BTS, new album, came out, come out의 과거형은, came out이겠죠, 그죠, come의 과거형은 came, 어, BTS 새 앨범이, came out,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밑에요, the picture, didn't come out well, the picture, 하면, 그 그림 내지는, 그 사진이요, didn't come out, 잘, 아, 나오지 않았답니다, 어떻게요, well, 잘 나오지 않았어, 그 사진 잘 안 나왔다, 나오다, 사진마저도 나오다, come out 느낌 가져주시면 좋고요, 조금 우리가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part time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한국말로, part time이라고 써놨습니다, 왜 한국말이랑 영어 똑같이 했을까요? 네, 어, 우리나라는 보통 제가 밑에 써놨어요, 아르바이트하고, X차 쳤습니다, 보통, 그 full time, 정규직 직업 아니면, 8시간, 우리나라 보통 이제, 어, 주당 이제, 표준 근로시간이 8시간 곱하기 5일에서 40시간이죠, 근데, 어, 그 full time, 완전히 풀로 다 채워서 일하지 않고, 하루에 4시간만, 아니면 뭐 우리 아르바이트라고 보통은, 뭐 6시간, 7시간,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구하러 왔어요, 미국에서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예 안 써요, 그거는 part time이라고 해요, 이 파트는 뭐냐면,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파트라고 해요, 어, 우리 회사 갔을 때, 저는 이제, 회사에서 팀에 한 10명 정도 있으면, 파트가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거기 위에 또 파트 장이라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파트 리더라고 해서, 파트 리더라고 불렀었는데, 어떤 거를 이제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자가 있으면, 어떤 동그란 게 내가 할 일도 있든, 이렇게 쭉 나누면, 이 부분,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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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예요, 뭐 노래,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도, 피아노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바이올린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내 파트가 있고, 니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전체 풀 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쪼개서 하는 거, 아르바이트를 파트 타임이라고 한다, 그럼 정규직은요, 그냥 풀 타임이라고 해요, 풀, 다 채운 시간입니다, 파트 타임이요, I have a part time job, 첫 번째 문장이요, 나, 파트 타임 job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 아르바이트 있어, 진짜 이 파트 타임은, 그래서 제가 파트 타임이라고 쓴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거의 일본말인 것 같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파트 타임은, 파트 타임, 조금만 일하는 거, Do you work part time? 너 파트 타임으로 일해? 라고 물어보는 거, 그 밑에요, I work part time as a teacher, as a teacher, 어, teacher, 선생님으로서, as, as의 뜻 중에 하나가, 뭐뭐, 로서가 있어요, 로서, 여러분 한국말 로서, 로서라고 하는데, 어떤, 한국말도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댓글 쓰시거나, 뭐 카톡 쓰실 때, 어떤 자격을 말할 때는, 로서가 맞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의 부모로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서라고 할 때, 서예요, 어떤 수단을 나타낼 때는, 써라고 씁니다, 제가 마이크를, 마이크로 써? 수단 언제 쓰지? 이 책으로 써, 여러분께 강의할 거예요, 그때는 써예요, 자격일 때는 서, 뭘 더 많이 쓰느냐, 자격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내가 여기, 회사 직원으로 써, 한국 발음은 써라고 나가지만, 쓸 땐 서가 맞아요, 그게 바로 as입니다, I work part-time, 저, 파트타임 일을 합니다,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파트타임 일해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이건 짧게 할게요, for a month, 제가 진짜 많이 했죠, for a week는 무슨 뜻이에요? for, a week는 한, a week, a week 한 주고요, for은 시간이, 시간 앞에 for 쓰면 동안이에요, 동안, for 참 많이 쓰여요, 그죠, 다 많은데, 그 중에 시간 앞에 for 쓰면 언제 언제 동안이에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for a month, 한 달 동안이에요, 이 for이, 참 시간 앞에 안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말이죠, 밑에 있는 문장 볼까요, I'm gonna stay in Seoul for a month, I'm going to, 미래 한다는 거죠, I'm gonna, 그죠, 미래 할 거예요, I'm gonna stay, 머무를 겁니다, 어디에요, in Seoul, 서울에 머무를 겁니다, for a month, 한 달 동안이에요, 그죠, 그 밑에요, we worked on a project, for a month, we worked, 우리 일했답니다, 어디에요, on a project, 어떤, 그 프로젝트, 그니까 프로젝트는 이제 어떤 목표 정해놓고, 가는 그런 건데, 프로젝트에서 우리 일했, 프로젝트를 일했대요, 언제요, for a month, 한 달 동안 일했답니다, I will be, I will be away from a month, 이거 해석되십니까, 해석되세요, I will be, 제가 강조하죠, I will be, 미래의 상태일 거랍니다, 근데 상태인데, away는 뭐예요, 멀리 있는 상태, 떨어진 상태, 나, 나 한 달 동안 어디 갈 거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I'll be away from a month, 야, 나 다음 달에, 뭐 예를 들면, 나 다음 달에 제주도가 돼, 제주도 사는 친구한테, 야, 나 제주도 한 번 보자, 야, 근데 나 한 달 동안 제주도 떠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I will be away, 멀리 가 있는 상태일 거야, 만들기 참 어렵지만, 보고 해석이라도 된다면, 아, 훌륭해, 나 스스로 칭찬해,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drop by, 라는 표현은요, 잠깐 들르다, 에요, 왜 drop by가 잠깐 들르다에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drop이면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 옆에 by, 추측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 내 친구 집에 있어요, drop, 팍 떨어져요, 어디, by, 친구 집 옆에, 잠깐 떨어져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원래의 동사뜻이랑, 전혀 상관없이, 동사랑, 전치사가 붙어서, 뜻이 바뀌는 경우, 너무 많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그런 거죠, give, 주는 거예요, give up,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 많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drop by도 종종 쓰입니다,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작고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can you drop by, 잠깐 너, 들릴 수 있어, 그 밑에요, I will drop by again, 나, 다시 들릴게, 어, 마지막 문장이요, I can drop by, next Monday, 저요, drop by, 잠깐 들릴 수 있어요,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날이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parent, in-law, 라는 단어예요, 어, 여러분 몇 개 담았는데, 그냥, 끝까지 강의하겠습니다, parent, in-law, 라고 하면요, 그, parent 하면 우리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parents, 라고 씁니다, 왜요, 뒤에 S 붙여요, 왜, 어, 부모님은 대부분, 두 분이니까, parents, 라고 하고요, parent, 하면 이제 부모님인데, 어, 그 뒤에 in-law, 라고 써있는데, L-A-W, law, 뭐죠, 법이에요, 법, 어, lawyer, 라고 해서 법 다루는 사람, 변호사라는 단어도 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in-law, 법 안에 있는 부모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써놨죠,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이라고 써놨어요, 어, 좀, 영어는 좀 잔인하긴, 잔인한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 하, 이 예절과, 집안과 집안의, 그 결혼의 결합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촌의, 팔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만 해도, 옛날 때 호칭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쓸 일이 없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뭐, 네가 뭐가, 백부님, 당숙님, 우리 막, 그런 표현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 이 서양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조금, 뭐랄까, 어, 우리나라처럼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을, 법에서 정해준 부모님이라고, 법으로 엮인, 법 안에서의 부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My father-in-law is a very nice person, My father-in-law, father-in-law 하면요, 누군지 몰라요, 이게 시부모님인지, 그 처갓댁 장인장모님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남자예요, 남잔데, father-in-law, 내가 남자면, father-in-law는 누구죠, 장인어른입니다, father, 아버지인데, in-law, 법적으로 맺어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그죠, 우리 핏줄로 맺어진 아버지죠, 법적으로 맺어진 아버지, father-in-law, 법적으로 맺어진 어머니는요, mother-in-law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I bought a scarf for my mother-in-law, I bought, 나 샀답니다, 바이의 과거형, bought, I bought, I bought a scarf, 나 스카프 샀어, 우리 장모님 드리려고, 그 밑에요, I live with my father-in-law,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나 우리 시아버님이랑 같이 살아,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I live with my father-in-law, 나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ther-in-law, mother-in-law, 라고 한다, 여기 저희 채널 보면요, 우리 딸내미가 외국인이랑 결혼했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외국인이랑 결혼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이 kind of 나왔는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요렇게,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그 사람들 어떻게 부르죠, 만나면, 이름 불러요, 7살짜리 꼬맹이가, 90살짜리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헤이 제임스, 안녕 제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이번 장에 나와있는 kind of는요, 약간이라는 뜻이고, 요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 선생님 이 kind가 원래 뜻이 친절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kind, 친절함 맞고, 두번째 뜻은 뭐예요, 어떤, 무엇의, 종류라고 할 때, 종류를 나타낼 때 kind 씁니다, 근데 왜 이게 약간이에요, 자, 이래요, 자, 이 kind of가, 가장 아래줄에 여러분 회색 문장 보이십니까, what kind of,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면,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종류 음악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음식 좋아하세요, 뭐 어떤 종류의, 어떤 운동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what kind of 하면, 어떤 종류의, 라고 질문이 돼요, 이때 빼놓고, 어, 특히나 비동사 뒤에서 kind of 쓰면요, 약간이라고 써요, 네, 어, 이거, 이게, 학교 다닐 땐 안 나와요, 미국 드라마 보면 엄청 나와요, 미국 애들 얘기할 때 이거 엄청 많이 얘기해요, 뭐 kind of, kind of, kind of, 약간이란 뜻입니다, 약간, 이거 지금 미국 사시면서 드시는 분, 외국 사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야, 애들이 왜 이렇게 맨날 kind of, kind of, kind of 했을까, 약간이에요, 약간, it's kind of hot today, 어, 문장 볼게요, it's kind of hot today, 그니까, 막 확정 짓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뜨거워 죽겠다가 아니라, 야, 오늘 약간 뜨겁다, 날씨, kind of, 짓는 겁니다, I'm kind of nervous, 나, I'm nervous, 나 진짜 긴장되고 초조한데, 약간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I'm kind of nervous, kind of, 많이 씁니다, it's kind of hard to tell, it's kind of hard, 약간 어려워, to tell, 이야기하기 약간 어려워, 약간이라고 쓰이고요, 아, 요거 제가 나중에 또 갖고 올게요, 생각보다 활용 빈도가 너무 높은데, 한국 사람들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영어 좀만 배우면 kind of, kind of, kind of 엄청 많이 해요, 다음 짱이고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credit card이에요, credit은 신용이란 뜻이고, 어, 뒤에 카드 붙었으니까 신용 카드예요, 신용은 뭐죠? 어, 내가 돈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빌려주는 거, 그죠, credit card, 신용 카드고요, 어,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내가 돈 낼 수 있습니까? buy는요, 어떤, buy도 뜻이 많아요, 그죠, 뭐, 어디 어디 옆에도 있고요, 언제 언제까지, 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뒤에 이제, 잘 상황에 따라 달라요, credit card가 붙었으니까, 어떤 수단을 뜻해요, 그래서, 어, 나 버스 타고 왔어, 버스라는 수단, buy bus, buy taxi, 해요? 어, 합니다, 그죠, buy credit card 하면요, 신용 카드로, 어, 신용 카드라는 수단으로, Can I pay? 내가 지불해도 될까요? 그래서, 신용 카드 결제돼요,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by credit card? 얘랑 쌍둥이로 늘 나오는 문장 있죠? Do you accept? accept 하면, 받아들이다, 어, 수용하다요, Do you accept credit card? 어, 어, 당신 그, 신용 카드 봤나요? 마지막 문장이요, Please put the bill on my credit card. Please put, 노래요, the bill, 그, bill 하면, 계산서, 그 계산서요, on my credit card, 네, 크레딧 카드 앞으로 달아 놓으세요, 라는 문장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어, 이제 두 문장 남았어요, 자, grow up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grow 하면, 이게 이제, grow, 크다, 커지다가 돼요, 자라다, 어, 그래서, 보통 grow 뒤에는, 이제, 업이 따라 다닙니다, 그냥 grow만 쓰이기보다는요, grow랑 up이랑 합쳐져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죠, 문장 한번 볼까요, Kids grow up so fast, 아이들 정말 너무 빨리 자라요, 저희, 우리, 저희 애 봐도, 요새는 진짜 너무 빨리 자라요, 옛날 때 애 보는 게, 애기랑 놀아주는, 너무, 다섯 살, 여섯 살 때, 맨날, 맨날 일 끝나면,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퇴근도, 회사 다닐 때부터, 이렇게 늦게 퇴근하진 않았지만, 가면은, 맨날 놀아줘야 됩니다,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요새는 놀아달란 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와, 키도 막 쑥쑥 크고, Kids grow up so fast, 그죠, 정말 빨리 자라죠, Did you grow up here? 너 여기서 자랐어? Did you? 당신 과거에? Grow up, 자랐니? Here, 여기서 자랐어, I grew up in Seoul, grew라고 되어 있는, G-R-E-W는, grow의 과거형입니다, 다음 장이고요, 마지막이고, 마지막, 단어는, think again입니다, think, 생각해요, again, 다시요, 이건 우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You should think again, 너 다시 생각하는 편이 좋겠어, should는, 뭐 뭐 하는 편이 좋겠어, 이고요, let's think again, 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마지막 문장이요, He made me think again, 그는 made me, 나를 만들었답니다, 어떡해요,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랑 즐겁게, 사실 이제, 강의를 저도 이제, 노력하면서 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제가 이 강의를 찍는 건, 10월 30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뒤에 보시면, 해가 안 떠 있죠,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태원에서, 엄청나게 큰 인명 손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 보고서는, 어제부터 잠도 거의 많이 못 잤습니다, 꽃처럼 막 활짝 피어야 할, 그 꽃다운 청춘들이, 큰 사고로, 그죠? 세상을 등지게 됐는데요, 그, 참, 그죠? 꽃다운 나이에, 그 청년들에게, 정말 애도를 표하고, 또, 그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 그리고 지인분들한테도, 조의를 참, 표하겠습니다, 저도,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거기 왜 갔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막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청년들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편이긴 해요, 그, 어린 친구들이 대학교에도 가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쵸? 너무 막, 떨어져 살고, 코로나 풀리니까, 다들 쏟아져 나왔을 텐데, 정말 오랜만에 젊음을 즐기기 위해서 나왔을 텐데, 그, 서울 사는 청년이라면, 저도 그 사고가 났던 길에 많이 갔었고, 제 친구들도 안 가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 누구나 갈 수 있었던 자리였고, 또 젊은 혈기라면 그랬을 텐데, 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정말로, 그, 희생자 분들과 가족분들의 조의를 좀 표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어, 마무리 짓겠습니다,